광주 북구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형 상점가를 비롯한 28개 소상공인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비롯한 지원사업과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문인 북구청장은 자유대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고 향후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